개사겠니? 나불형은 그 쪼질한 스타일이 싫어해요 아니 그냥 아이엠은 우수축사한거 별로 안좋아하잖아요 이제 빼고 울리는 쪽은 없죠 그 옛날에 비밀상점 가두고 있지 않았어요? 두 명 다운 시켜드렸어요 뒤 맞길래 디라니 의심? 아이고 맞았어 조금만 수고하세요 안녕 어유 분명히 기박만 하고 있네 으아아아 2번 전탄이구나 전탄 잘 참고 나이스 나이스 됐습니다. 마지막은 기르기 위해서